렛츠고! 렛츠고! きます! 마..! 선일만으로 할 수 없잖아 지주! 렛츠고 지주! 이거 전부 révolt해 인기하는 날인데 이건 근데 오! 아! 안단돈! 동무한 노래! 인지우러 소절하고 저 생각부터 미치라고 미치면 아 니노 니노야 니노야 금리노야 니노야 니노가 잘자니까 아 이만 할 수 없잖아 인지우러 인지우러 헛스 엄청 푸어 가지고 나왔었는데 어, 리에익스 어, 리에익스의 최양 린우 굉장히 귀여우셨네요 저거 기억나 휴가 끝나고 다음 날 있었어 아, 이거 굉장히 귀여워 도대체 야, 뭐를 이렇게 본가? 다이마 나도 내가 다 시키는데도 다 모여줄게 다 모여줄게 다 모여줄게 다 모여줄게 너무 이쁘지? 왜 이렇게 진짜같은지 모르겠어요 진짜 저런거 보러가면 멋있긴 하겠다 아니 지금께도 이미지나서 못했어 아니 예술으로 이 쪽으로 보면 근데 좀 더 좋아해 왜 이렇게 있어? 아 왜 이렇게 진짜 나아 잠시만 한 장만 자 야 야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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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이 수준한 잘 부탁드립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일단 이렇게 다 남긴 게 정말 멋진 수업을 만들 수업을 만들 수업을 만들 수업을 만들었다고 들었는데 데뷔 초 때부터 엠만 엠만 저희 많은 이렇게 많은 어린 모습들이 그럼 지금까지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. 안녕